자 오늘 엔캠 정말로 급등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오늘도 빠르게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은 꼭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주님들 엔캠 빠르게 브리핑을 좀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10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도 시점 꾸준히 알려드리고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강조드리는 내용이 뭔가요? 자 여러분들 기사, 기사도 중요합니다. 기사 중요하고 뉴스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항상 차트에는 모습이 먼저 나와있다. 기사만 너무 찾아보고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차트에만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잘 섞어서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엔캠 분석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하루 이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제가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만 차석필 파이팅 하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저 응원해주시는 주주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바로 좀 분석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차트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차트가 조금 어지러워 보여도 제가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주세요. 자 입형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형선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최근 들어서 단기 입형선에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은 걱정을 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답이 나왔죠. 장기 입형선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오려는 순간에 바로 반등과 급등을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장기 입형선에서 지지라인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꾸준히 가격을 장기적인 추세에 맞춰서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걸 사실 현재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지라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우리 엔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지라인을 정말 잘 활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급등까지 보여줘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신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볼린저 밴드 위치상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다. 밴드 자체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줬죠. 무슨 뜻입니까? 수렴하고 있다.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크게 감소를 하고 수렴 중이었다가 이번 2평선 지지라인에서 제대로 반등과 급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급등 자리는 뻔한 자리였다. 조금 뻔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현재 밴드 중앙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많이 해주고 있어요.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이 두 번째 발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2평선이 정배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수렴 후 제대로 된 급등이 나와줬다. 중앙을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관전뿐만 아니라 이 단기적으로도 가격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현재 내용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파이팅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거래량 거래량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엔캠 거래량은 주요 가격 상승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리고 일봉이 아니라 이 분봉 단위로 들어가서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잘해주고 그 반등 시점마다 거래량이 어떻다? 크게 증가를 하는 패턴을 엔캠은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엔강세장에서 매수세가 활발함을 또 나타내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이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다. 시장은 좋은 소식과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 뿌리를 보면 어떻게? 심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거래량도 반등 시점과 그리고 상승 시점에 굉장히 크게 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 강도 지수 굉장히 유명한 보조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 RSI에 대해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굉장히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서 지표를 잘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등과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RSI 매수 신호인 6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과매수는 아니다. 아직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RSI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 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때 나타납니다. 현재 HLB의 강한 이 모멘텀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Ncam의 강한 모멘텀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급등에 맞춰서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좋은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일부러 어려운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하고 쉬운 지표들로만 일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흔한 지표에서도 좋은 신호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좋은 신호 오늘 종합적으로 포착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MACD입니다. MACD가 뭡니까? 이 평선의 수렴과 그리고 확산을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만든 보조 지표죠. MACD조차 긍정적인 신호가 어떻게? 계속 나와주고 있다. MACD도 역시나 이 평선처럼 하향 돌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처럼 지표가 나오다가 역시나 반등을 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에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이고 또한 MACD 신호선 그리고 교차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이 강세로 우리 N캠이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매수 신호가 현재 코앞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장기 이 평선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다. 급등도 나왔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수렴 후 제대로 된 급등이 나와줬다. 중앙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가격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량도 반등 시점과 그리고 상승 시점에 굉장히 크게 크게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현재 상승 추세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RSI도 아직도 과매수 상태가 아니다. 충분히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MACD도 0에서 반등을 다시 시작을 해주었고 다시 신호선과 골든크로스로 다시 강세 전환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매수 신호가 앞에 코앞에 와있다라고 정리를 최종적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만 제가 드린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좋은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도와드리는데 이런 것들 비밀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짜로 좋으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좋은 전망치는 알았습니다. 오를 확률이 높은 건 알겠는데 야 차석필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니가 뭔데? 차석필 니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너 뭐 100% 다 맞추냐?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다 맞춰드리지는 못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물론 세계 1위 부자도 아니고 워렌버핏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월간 수익률 그래도 1% 안에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4월 달에도 1% 안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달도 아직은 제가 1%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7일 기준으로 이제 겨우 4% 안으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5월 8일 기준으로는 제가 3%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문자로 꾸준히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문자를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N캠 N캠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내일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냥 단순히 정보만 필요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말고도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또 너무 많이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매수 매도 시점 보내드리는 거고 대응 전략은 필요하신 분들만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만 제가 저녁에라도 좀 늦게라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이 매집주 매집주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두 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매집주 추천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